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토요일 새벽 5시 8분입니다. 신성 델타 때문에 제가 일찍 출근해서 영장 찍고 있습니다. 저점을 확인한 줄 알았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도 반등은 나왔습니다.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3일 년석 하락했다가 한 10% 빳다가 한 8% 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았습니다. 배너에 있는 저 번호로 저한테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들고 가도 되겠느냐 샀는데 아님 추가로 사야 되느냐 먼저 신성 델타테크 이슈 간단하게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 그리고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보시면 하향 매집이 일어났습니다. 꾸준히 밑에서 계속해서 여기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 보이시죠? 하향 매집이 끝나면 그 다음에 상향 매집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 과정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했다 가든지 횡벌을 하든지 아님 바로 반등이 나오든지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주봉상에서 봤을 때 이미 한 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18만 4,800원 4만원대까지 왔죠. 이 IT 그리고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70에서 80%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19만원 가까이 갔다가 4만원대까지 왔죠. 거의 80%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평선이 거의 수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이미 파동이 한 번 나왔고 두 번째 파동입니다. 세 번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승산파입니다. 가장 강하고 오래간다는 파동이죠. 그리고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 매직기간이 밑에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직을 했습니다. 4년이죠. 파동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습니다. 4년 매직했는데 거래 터지고 올라간 것 따지면 8배, 9배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됩니다. 매직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에서 올라갑니다. 한 배, 세 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열한 배 홀수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세력들의 출구 전략, 매집 전략 아직은 출구 전략 아닙니다, 여러분. 딱 빠져나갈 흔적이 없어요. 매집만 해놨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근데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저가 매수 지금 이 구간이죠.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리고 세 번째 근저복가에 매수합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매수합니다. 어느 구간?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고유한 신호화 패턴이 나옵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2단계까지는 매집의 전략이고요. 3단계부터는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고유한 신호화 패턴 이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단계를 바꿔가면서 매집을 하는지. 3단계 가기 전에 여러분 매집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수 타이밍도 그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런 거에 집중해서 전략 자료를 만들어놨고요. 거기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신성 델타 뜰 거 보시면은요. 가전제품 부품이나 배터리 부품 그리고 LNS 벤처 캐피탈 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 된 거죠. 여기서 LK-99라는 상원 초존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을 개발한 퀀터면헤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래서 초존도체 대장주가 됐죠. 초존도 현상은 뭐냐면 마이너스 273도라는 극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먼저 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항이 사라져버려요. 전기저항. 세 번째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이 생깁니다. 공중부양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20도 상원에서 가능해진다? 첫 번째 핵융합. 이거는 고온 초존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세 번째 자기 부상열차. 네 번째 전력 인프라가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핵융합, 양자 컴퓨터 미래 신기술 아닙니까? 게임 체인점이다 이거 완전히. 상온 초존도체. 굉장히 오래갈 테마입니다. AI와 더불어. AI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초존도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갈 장기 테마라는 거. 최근에도 끊임없이 이슈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대학 연구소마다 이슈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영국 핵융합 개발 참여하겠다. 초존도체 기술 활용한다. 핵융합. 거대한 플라저마를 가둬야 됩니다. 태양 온도와 같던 1억도입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존도체, 고온 초존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핵융합, 현실화대교에서는 초존도체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전자결정, 이것도 고온 초존도체죠. 전자결정을 발견해서 이거를 네이처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서울대와 연대에서 계속 고온 초존도체 관련 이슈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smltech, 이거는 뭐냐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원 한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초존도체 전문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켄텍과 퀀텀, 에너지공과대학과 퀀텀이 공동특허로 출원합니다. 공동특허, 초존도체 관련해서. 퀀텀에서 끊임없이 lk-99를 비롯해서 초존도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퀀텀에너지연구소에 40억 원을 직접 투자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동안에는 lns 벤처 캐피탈에서 지분 투자를 한 거잖아요. 퀀텀에너지연구소 간접 투자입니다. 근데 직접 투자,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신성도 초존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장기업 초존도체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 많았던 APS가 있었습니다. 이때 3월이었죠, 올해. 3월에 처음에 APS 발표한다고 했을 때 난리 났습니다. lk-99의 새로운 황의 추가 발표가 됐었어요. 두 번째, 초록이 철회됐다. abstract with drone, 이때 주가 급락합니다. 이때 급등 나왔죠. 세 번째, APS가 끝난 다음에 다시 급락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 학해나 이런 걸 통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방법입니다. 개미 털기.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었습니다. APS는 1년에 4번,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12월 일정이 남았죠.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2월에 APS가 열리는데, 여기서 컨터메일 연구소에서 lk-99에 전혀 새로운 물질이 추가된 새로운 초록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박 대표는 열람을 했습니다. 제가 PB 때부터 오랫동안 주간 미팅을 합니다. 정보회의.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임원이 참석하는데, 여기서 이 초록 원본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 논란이 끝납니다. lk-99의 초존도성 증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정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립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APS라 보내주시면, 12월 APS 초록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 종목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APS라 보내시면, APS 핵심 내용 알려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어쨌든 간에 최근에 서울대와 연세대학교에서, 여기 서울대학교, 고온 초존도체죠. 핵융합 관련해서, 그 다음에 여기 전자결정, 다 초존도체 관련 연구,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켄텍과 퀀텀, 특허를 출원합니다. 초존도체 관련해서, 그 다음에 sml텍이라고 우리나라도 초존도체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죠? 다섯 번째, 신성이 40억 원 직접 투자합니다. 컨텀에다가. 왜 투자했죠? 초존도체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APS가 12월에 열립니다. 이번에 논란이 끝나면서, 신성 델타테크 주가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점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세력들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매집을 시작한 겁니다. 하향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러다가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상향 매집으로, 하향에서 상향으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여러분 폭등합니다. 그 전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죠? 횡보 구간을 지속하든가, 한번 고를 파고 가든가, 바로 가든가.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신성 델타테크는 그동안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에서 무려 80%가 하락을 했어요. 안 등 구간이 됐는데, 세력들의 출구 흔적이, 출구 전략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2차 매집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1차 매집 끝나고, 여기서, 그리고 월범 보시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기간 동안 매집한 걸 생각한다면, 여기서 오른 거, 10배도 안 된다는 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다시 매집을 해서 올릴 겁니다. 박 대표가 만든 전략 자료가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서, 수급에 집중돼서 만들었습니다. 12월 APS 초록 관련 대응 전략입니다. 첫 번째, 12월 APS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되는 물질의 관련 종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세력들의 매집 전략,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신성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APS에서 논란이 끝날 거고, 이번에 관련되는 물질, 그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거 리스트업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신호와 패턴 따라서 대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세력의 매수 단계가 바뀔 때마다 신호와 패턴이 나옵니다. 3단계 전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3단계부터는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출구 전략이에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신성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주말에 자료 미리 챙겨두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헤매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몇 사인들이 실시간 대응방인데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문자는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이 번호로, 배너에 있는 번호 3158-8575. 경험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텔레그란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매매 때문에 인원은 300명으로 한정했으니까 주말에 미리미리 서둘러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매매 대응해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테마주들이나 바이오, 2차전지, 방산, 조선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돕니다.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단타방 문자 샘플입니다. 3158-8575. 여기로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성 델타테크 단타 달라는 문자가 옵니다. 저한테. 근데 이거 신성은 안 됩니다. 단타는 완전히 상방으로 방향을 바꾼 종목을 하는 거지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타는 따로 드릴 테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 종목 찾을 때 검색식 같은 거 많이 쓰시지 않나요? 저도 물론 씁니다. 근데 조건 검색식이 있어요. 제 조건이 한 10가지 정도 설정해놓은 게 있는데 증권사 24년 다니면서 그리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렇게 두 번 걸러서 제가 종목을 발굴합니다. 배너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급등이나 보내주시면 제가 발굴한, 박 대표가 발굴한 급등 좀 보내드립니다. 조건식과 검색식과 알고리즘 통과한 종목. 단타는 1번이잖아요. 이거는 당일 매매. 아시죠? 급등은 일주일 단위 단기 스윙입니다. 기간의 차이입니다. 성향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 물론 두 개 다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단타는 1번, 스윙 종목은 급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마냥 무료 혜택을 드리려고 일종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면 여기 화면에 더보기라고 뜨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누르시면 밑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는 하나밖에 없어요. 클릭하시면 설문조사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이메일에 클릭해 주시고 연락처 적으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 시왕 리포트, 종목 리포트, 종무방, 단타방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그리고 닉네임 적어주시고 밑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연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어떻게 해서 저희 포착TV 알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합니다. 한 1분이면 끝납니다. 제 영상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맨 처음에 화면에 뜨죠? 더보기 한 번 누르시고 중간에 밑에 내려가다 보면 링크가 딱 하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화면이 뜹니다. 이메일 체크하시고 연락처 적으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 간단하게 닉네임까지 해서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마냥 무료 혜택 드리려고 하니까 설문조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신성, 아리서초 APS 내용과 더불어 대응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경업 실시간 대응 텔레그람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죠. 세 번째 1번 단타방 네 번째 급등 단기 스윙 종목입니다. 신성은 바이앤 홀드로 들고 가시고요. 대박 이슈가 있으니까 짧게 먹지 마시고 단타 스윙으로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그리고 APS라고 보내주시면 12월 APS 관련 내용과 더불어 추가되는 물질에 관련되는 종목까지 제가 리스트업 해드립니다. 문자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 3158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제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졌지만 오히려 대응이 어렵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2년 전부터 초존도체 관련 줄을 묶이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한 번 파동이 끝났습니다. 8배, 9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80% 하락을 했어요. 초존도체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한 종목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죠. 출구자락이 나오려면 두 자릿상 올라가야 됩니다. 11배, 13배, 15배 이런 식으로 지금은 2차 매집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여기 하향 매집 계속 진행 중이죠. 끊임없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안 올리고 있죠. 왜? 단계가 낮으니까 2단계 3단계부터 주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매집은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폭등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은 여기에 초점 맞춰서 제가 만들어놨고 여기서는 매도 전략입니다.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게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리포트 해놨습니다. 그리고 12월 APS 이번에 논란이 끝날 겁니다. 관련되는 추가되는 물질에 관련 종목까지 리스트업 해놨으니까 꼭 챙기시고 신성 델타테커보다도 그런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3월에도 황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리포트 주말에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란방에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월요일부터 대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박날 종목 500% 600%짜리 종목을 절대 단타 치지 마시고 단타는 1번이고요. 단기 스윙은 급등입니다. 스윙과 단타로 수익 챙기시면서 신성은 제가 분명히 강조 드렸습니다. 바이앤 홀드로 들고 가셔야 된다고 관련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보신 후에 확인하시고요. 리포트 챙겨놓으시고 텔레그란방에도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지난번 3월에 APS에서 갈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초록을 봤는데요. LK-99 추가되는 물질 정말 상상초월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 이번에 이 명제가 증명이 됩니다. LK-99는 초존도체다. 상원 초존도체죠. 신성이 여러분 왜 40억을 투자했을까요? 컨텀 매니저 연구소에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신성 같은 회사에 컨텀은 굉장히 큰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논란 끝납니다. 이런 종목을 10%에 10% 먹고 팔 수는 없잖아요. 박텁의 대응 전략에 따라 매수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리포트에 따라 매수하시고 대응은 텔레그란방에서 하셔도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하고도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쉬시면서 일요일에 영상 업로드 되니까 20분 정도 제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리포트 챙겨두시고 텔레그란방에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